일부 정부 웹사이트와 아마존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외 페이팔, 레딧, 핀터레스트 등의 인기 포털도 함께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에러 503 혹은 접속 실패라는 문구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서버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약 1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지만 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서버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장애를 기록하는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아마존 같은 경우 웹사이트 오류 신고만 2천 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버다운 사건은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대신 패스틀리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패스틀리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서버를 빠른 속도로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뉴욕타임즈, CNN 등 여러 언론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틀리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